음악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좋아하는 선고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귀절은 다 싫어하는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전에 항상 성경은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몇 군데 말씀인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3절로 6절까지는 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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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고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심지어 네게 속해 있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명기 다른 쪽을 보면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까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요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토정 비결을 보고 뭐 풍수지리학자들이 TV에 나오고 여러 그런 보금적이지 않은 일들로 TV에 많이 여러 채널에서 다투듯 사람들을 추청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도 일단 보게 되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마친다느니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면 나의 영적인 면이 오염이 돼서 나를 더럽히고 있는데 오염이 된 줄도 모르고 우리는 또 거기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액자를 어디에 어떤 그림에 액자를 거면 복이 들어온다느니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문이 난 집이 좋다느니 어떤 옷장이라든지 책상의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느니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의 방향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한 건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인형 하나도 아무 인형이나 집에다 놓는 거 저는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피아노 위에 큰 사람 크기만한 고릴라 인형 털 달린 고릴라 인형이 피아노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이만하죠 그래서 제가 저걸 빨리 치워라 저런 인형은 애들 정서교육에 좋지를 않다 또 어떤 집에 갔더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 중년 남자가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벤치 뒤에 팔을 대고 있는데 술병이 하나 있고 술이 치여서 코끝이 빨간해가지고 이러고 늘어져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 치워라 저거 자녀교육에 좋지 않다 지금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갖춰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이 오는 거냐 나가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경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네가 이렇게 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즉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 말은 복의 주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면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니 남의 집에 종사리를 가도 그 집이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가니 감옥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의 나라 7이자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니 그 나라에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 6절을 보기 전에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네가 내가 네게 명령한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환경을 뛰어넘어 나 때문에 복이와 내게 속해 있는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금년 새해에 이런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금년 안에 이런 복 있는 자를 만나기도 해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메시지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